앤플라잉 저희 앤플라잉이 우리 앤피아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들 사연이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가 잘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멤버들 한 명당 한 장씩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다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이걸 제일 하고 싶었어요 뭐하는거요? 에이오의 랩 파트 아주 그냥 자신감에 붙으셨구만요 에이오와 누콘떼 이후로 굉장히 랩을 조금 하게 됐는데 그럼 뽑아주세요 같이 그거 뒷부분 해주시나요? 아니요 코러스 안 되시나요? 아니요 코러스 어린이 없지? 어린이 없습니다 심상치 않네 네 이거 떼가주세요 아 떼 떼 떼 주시고요 떼 주시고요 자 동승 씨 네 저는 여기 제일 필살기 애교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필살기 여기 미국에서 온 좋습니다 혜진 씨는요? 저는 아까 에미 골라놨죠 왜 아주 어 신기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손 씨 저도 약간 제 취향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하나 골랐고요 저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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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자 그러면 동승 씨부터 이전에 제현 씨가 하고 싶어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신감 있게 드런칭 모션까지 가능하죠?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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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코러스 원하시나요? 요요 굿 그러면 코러스 비주시나요? 요요? 요요? 그럼 비트박스 해드려요? 요요? 알겠습니다 코러스 자세히 해도록 할게요 요요? 멋있게 플로우 타주세요 요요? 요요? 나를 만들고 지탱해 주었던 너 우리라는 것 지난 날의 기억 요요? 우리라는 곳 밝게 빛나는 별 MPR라는 별 피어나고 있죠 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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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하늘로 날아다니네 그쵸 이거 하늘 플로우 네 구름을 걷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거 제 사연 인맨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샤인드림 호피7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이언 Can you please rap your part in A.O. 좋은 하루 되세요? 어? 네 좋네요 좋은 하루 되실 거죠? 네 아주 좋은 하루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동성씨 갈까요? 네 저는 애교를 원하셔서 자 누가 보내주셨어요? 좀 사연 읽어주세요 제이언씨가 옆에서 한 번 이거 성함을 어떻게 읽어야 아이디 링규스 로즈 아 아 아 네 아 네 애교를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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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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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야 어떡할까요? 아 어떡해를 리액션이 나오게 하는 느낌 진짜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하지? 이게 진짜 어떡해소이구나 이게 진 어떡해소입니다 이게 진 어떡해소입니다 아 이게 이런 어떡해소이에요 아 그러면은 다음은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싫어요 미안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아황728님께서 How to be so cute like a person? 이렇게 하시는데 해시태그 다 읽어주세요 해시태그 위 케이팝 아 프렌즈 위... 뭐? 위 케이팝 프렌즈 위 케이팝 프렌즈 드디어 어떻게 하면 퀘승이처럼 귀여울 거의 있나요 unserem 회升이 안귀여운데 회승이는 귀여운게 아니라 귀여운게 회승이 한 건데 지금이야 지금 어떻게 서둘러 aleb 분로 좀 좀 애교하세요 mest Пер휘승이는 사실 애교하는 것 별로 안귀여웠구요 평상시가 귀여웠거든요 귀여운게 회승한거에요 przykład 롤 근데 여기는 왜 빨개진거죠? 원래 빨개 così 원래 빨개요 어떡해 어떡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군가요?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1994, August 21 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투훈, what was the first thing Cha-Hoon did when he woke up in the morning? 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? 아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로망이 있다듬었습니다 아 제가 아침에 딱 이제 눈을 뜨면 로망이가 와요 저한테 와요 그래서 막 괜히 막 이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귀여워서 쓰다듬을 수밖에 없게 되면 그러면 또 인증을 해야죠 로망이 털 보여주세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 사복 어딨죠? 아니에요 후니 형 아침에 후니 형 아침에 일어나면은 로망이 만지는 거 전에 하는 거 있어요 하품? 한숨 씻은 거 아 어 인정 후니 형 눈 뜨면은 아 근데 그건 좀 너무 비관적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승엽이 형 이승엽 씨 이승엽 씨가 읽어드릴게요 윙 세미 레스트 님께서 투 앤 플라잉 Can you sing 원 스파게티 원 치킨 타코? 원 스파게트 원 스파게트 원 치킨 타코를 불러줄 수 있나요? 와 역장이죠 아 개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원 스파게트로 네 원 스파게트 틀하고 근데 해석해주시는 분이 틀 라고 썼어요 아 맞네요 영문으로는 제대로 되있네요 그런데 한국 발음으로 리거든요 리로 끝나가겠네요 스파게리 스파게리 좋아요 좋아요. 그러면 이건 또 저 혼자 못 부르거든요. 사실 재현씨한테 저작권이 있어서. 저작권자. 자, 그러면 원 스파게티 원 치킨 자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또 우리 배그에서 살짝 비하인드에서 그 버전으로 가도록 합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그 비트 좀 크게. 네. 지금 좀 안 흘려서. 오케이, 오케이. 갈게요. 자, 박자 주세요. 잠깐만요. 너무 느린데? 너무 작아요. 아, 진짜. 잠깐만요. 원 스파게티를 이거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여기 수음을 받아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수음을 받아서. 다 알겠습니다. 비트 주세요. 원 스파게티 원 치킨 닭꼬 원 스파게티 원 치킨 닭꼬 두 비프 닭꼬 원 스파게티 두 비프 닭꼬 원 마이티 아, 좀 조용히 해 보자. 그래, 한번 해, 한번 해. 아, 좀 조용히 해 봐. 아, 좀 조용히 해 봐. I like the one 스파게티 I like the one 스파게티 아, like the one 스파게티 I like the one 스파게티 укн 아, 원, 펑 원 원 원! 이거 좀 밴드다. 네, 이거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이렇게 We K-POP Friends를 통해서 우리 엠피아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다들 만족하셨나요? 진짜 모든 엠피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그 마음과 감동을 지금 몸은 좀 멀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획이 돼서 너무 좋아서. 네, 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엠피아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네! 다시요. 네!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. 새! 세상이 참 둥근죠? 진!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. 아~~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다행히 또 만나요. 지금까지 엠플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우리 다행히 또 만나요! 과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